올해 새로운 도전하고 싶지 않아? 이번 인석 가야지 총상금 변경시킨 거 알지 쉽고 간단하게 딱 한국 신발 언제까지 주꼬리만 하면 상담 당할래? 나 같은 걸 해도 안 나가? 동서라고 했는데 트로트 오케이, 힙합 오케이, R&B 오케이, 장르 글면 오케이 5월 4일 미, 백주현 대강당, 오후 7시 본국인의 소름 돋는 라이브 그게 동소라야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너의 길을 보여줘 니가 참가 안 하면 상금 뺏겨 야, 니가 주인공이야? 어렵다